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청소년의 3분의 1이 신앙이 약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구원을 확신하는 청소년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천수연 기자입니다.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청소년들의 신앙 생활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. 예정 통합총회 한국교회연구원과 안산제일교회가 중고등학교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%가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. 기도시간 등 전체적인 신앙 생활의 양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40%에 육박했습니다. 늘었다는 응답은 11.4%에 불과했습니다. 코로나19 이후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린다는 응답은 61.8%로 이전에 비해 10%포인트 이상 감소했고 거의 못 드린다는 응답은 10% 정도로 이전에 비해서 7%포인트 증가했습니다.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어떨까. 청소년의 13.7%는 코로나 이전보다 교회에 덜 갈 것 같다고 답했고 9.1%는 모른다고 답해 23% 정도가 교회 이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졸업 후 청년부 활동에 의향을 묻자 절반 수준인 57%만 활동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. 모든 교회에 청년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신앙의 어떤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청년부 활동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고요. 하루 가운데 신앙생활 시간은 5분 이내가 24%, 5분에서 10분 사이가 14%,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%로 가장 많았습니다.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응답은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.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 청소년 신앙 교육을 위해서 가정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코로나19 이후 신앙 성장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교회 예배와 설교에 이어서 가정예배가 가장 높았습니다.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응답자는 46%로 빈도는 주 1회가 가장 많지만 주 2, 3회 거의 매일 드린다는 응답도 3분의 1에 달해 적지 않았습니다. 또 신앙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는 어머니에 이어서 아버지가 2위에 올라 교회 목회자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. 교회 학교 중심 체제에서 교회 가정 연계 체제로 그래서 좀 더 부모를 자녀 교육의 주체로서 교회 학교 교사하고 파트너십을 이루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연계된 그런 구조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기독 청소년들의 유튜브 사용 실태와 학교에서의 신앙 생활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청소년 목회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.